엑스플란트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방법이긴 한데 비교적 큰 다이애에타 임플란트 거의 5mm 다이애에타죠 이걸 제가 하게 되면 상당히 소켓이 커집니다 트랩파이드를 사용하거나 하면 렉스큐 임플란트나 또는 헤네리지의 아주 빅 다이애에타 임플란트 이외에는 회복시키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일세번째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입니다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면서 운이 아니게 또는 임플란트 시스템의 한계에 의해서 실패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탈본 루스가 생기면서 페리 임플란트 아이티스를 치료할 수도 있긴 하지만 흡수되는 양이 한 절반 이상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는 그걸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세번째 라이브 서지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16번과 17번에 아마도 한 20년 전에 아이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절반 정도 크리스탈본 루스가 생겼고 또 약 자꾸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해서 여자분이 어떤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엑스플란트 해야 되겠죠 엑스플란트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옳은 방법이긴 한데 대개 이렇게 비교적 큰 다이아메타 임플란트 거의 5mm 다이아메타죠 5mm 다이아메타 임플란트를 식립된 이걸 제가 하게 되면 상당히 소켓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트랙파일을 사용하거나 하면 정말 레스크 임플란트나 또는 헤네리지의 아주 빅 다이아메타 임플란트 이외에는 사실 이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진지발 리세션이 꽤 많이 되어 있고 보컬플란트 풀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본누스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럴 엑스레이에서는 끝이 잘 안 보여 가지고 CT 에서 오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방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체하고 엑스플란트를 시행하고 즉시 새로운 임플란트로 리플레이스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어떻게 엑스플란트를 하느냐 또 어떻게 부족한 본을 매니지해서 더 좋은 스테빌리티를 가지게 하고 또 헤리 임플란트 하이티스로 생긴 본 디펙트를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라면 나중에는 프리젠지발 그래프트를 한번 해줘서 소프티슈 안정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일세번째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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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